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새까맣네 새까만 김상사가 너무나 새까맣대 진짜 새까맣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노랫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뭐였나요? 기다렸네 기다렸네 우리 심근호씨한테 또 원하는 상품 한번 물어봐 누구요? 심근호씨 저는 청소기 뭐고 청소기? 로봇청소기 네 지가 알아서 청소할 수 있겠네요 저쪽으로 청소다 지금 아까 그 사진에 청소기가 왔다갔다 하는 모두 터니 아이씨 정말 외롭진 않겠네요 자 이번엔 로봇청소기입니다 힌트 잘 보세요 힌트 주세요 저게 뭘까요? 노래 제목을 유추해 보십시오 정답 심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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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정답 나오세요 진짜 맞은 거야? 같이 불러도 돼요? 같이 불러도 돼요? 디디디디 울려선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디디디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성공! 축하드려요. 진짜 좋아한다. 진짜 좋아한다. 결혼한 것 같아요. 장가 간 것 같이 좋아하네. 여자친구 하나 웃었어요. 가슴 짠하네 가슴 짠해. 제대로 갔어 제대로. 잘 갔어. 내 친구 독거노인 짠하네. 아 난 상품 주고 그렇게 슬프게 처음 해주네. 청소기 이름이라도 붙여주죠. 청소기 이름이라도. 청소기 이름 붙여줄까요? 네. 윤정이. 윤정이. 저 로봇 청소기 윤정이에요. 윤정이에요. 윤정아. 불러보세요. 윤정아. 정말 배터리 충전 잘 부탁드려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이만기 씨와 유상철 씨는 이 코너가 뭐야. 지금 선물이 반 이상이 타고 있는데 이만기 씨는 아직까지도. 기기 이름 없이. 상품 없는 사람 없는 사람만 좀 해줘. 그래요.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하겠습니다. 자 이거 갑니다. 이거 가요. 힌트 주세요. 양파. 정답. 이정수 이정수 이정수. 애송이 사람? 아니에요. 정답. 자 자. 조세요. 조세요. 아디오스. 아닙니다. 자 잠시만요. 자 잠시만요. 접근이 달랐어요. 양파가 아니에요. 양파가 아니에요. 어쨌든 두 팀은 귀에 없어. 두 팀에게만 개했습니다. 두 팀에게만 개했습니다. 자 유상철 씨와 이만기 씨. 이게 뭔가요. 이게 뭔가요. 이게 뭔가요. 아 정답. 자 이시은 씨입니다. 정답. 트러 aha 그린 내 가슴에. 서러움이 부르면 다른ед 좋은 날이. 너에게 사랑노래 부른다 사랑노래 보내본다 보낸다예요 네 틀렸습니다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날아갑니다 안돼 안돼 가지마 자 두 분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주부 두 분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기름 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 어때요? 음식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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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로 음식을 튀기는 겁니다 아니 혜리가 오늘 되게 파이팅 넘쳐가지고 민소미티를 입고 왔는데 결을 음식도 하라고 막 이러고 다녀 가까요 에어프라이어 힌트 주세요 오케이 맞춘다 코끼리? 아 송곳 자 겨 겨 혜리 혜리 겨! 겨! 가려줘 빨리 가려줘 뮤지컬 어머 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오해 없어 막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송곳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